하나님과 은혜가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시기줄 때 그리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2대 국회가 개원되어 싸우니 당리, 당략과 사리, 사육을 벌이고 협치와 상생의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봉원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앞으로 70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의장 목사님 강건하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과는 문제 문제마다 기적과 이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어 돌리는 찬양대와 남녀 성교의 모든 성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들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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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